자, 계속 가보도록 하죠. 지금 이상한 것까지 다 집었는데 팔려고, 돈이 없어서. 네, 조심해. 군사기지로 갈 길. 아, 군사기지에 있대. 여긴 들어가지도 못하네요. 소리만 겁나게 나고. 군사기지 가려면, 빠른 이동하는게 낫죠. 빠른 이동하려면, 빠른 이동하려면, 병원이 가장, 가깝네요. 병원으로 가죠. 이런 애들은, 감염된 저장소. 잠만, 저장소? 데드존이구나. 그래서 너무 vie고, 저 데드존을 아이템과하러 가는 데. 이거나 얘 봐 총알이 막 Olaf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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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오오 환타님 어서오 모세여 어우어— 사장님 잘 지내셨나요? 오우 야 비겨봐 오우 야안나 쟤는 왜 바라가 저봇대 야 너 전신주에다 머리 박고 그래 굉장히 아프지? 이거 굉장히 아파 나한테 박아봤어 나도 알아 그 의미 아 자 돈을 좀 얻기 위해서 호텔 아니 호텔에 영화관 잠깐 가잖아 예 오늘 엔딩 볼꺼에요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야 갑자기 좀 나타나지 마라 이 자식들 아 나 진짜 총이요? 총 초반에 모총 같고 좀 쓰다가 자 재장전 한 번 하구요 다 재장전 한 번씩 해주고 자 병원가서 빠른이동으로 호텔 아 호텔에 또 아 자꾸 그 데드할랜드1 그거를 생각해가지고 호텔이라고 하네 영화관가서 돈좀 받자 마을극장 여기가 돈이 많아요 어? 왜왜왜왜 이거를 불러와? 그냥 바로 이동할텐데 여기 아닌가? 어? 여기 아닌가? 여기 맞는데? 여기 왜 불러오기로 불러오냐? 아아죠 아 참 저기가 저기가 다른지역 이였지 다fat에 대해서 어 돈을 왜이렇게 안주지? 여기도 돈 많이 안주면 안되는데? 아 비었어 게다가 어우 이거 3000달러 좋아요 하나밖에 묻었는데 3000달러 3000달러가 어디냐 하겠지만 저걸 업그레이드 하려면 돈이 꽤 많이 필요해서 극장으로 들어가는 길이 어디냐? 아 여기구나 다이아몬드라도 하나 가져가야죠 자 가자 빠른이동에서 통조림 돈으로 바꾸고요 아 여기 위층 위층으로 잠깐 가보죠 아 막혀있지 차 아 요 위에 그거있거든요 저 위에 어떻게 가더라? 저 가는방법이 있었는데 시원님 어서오세요 저 위층으로 가면은 뭐가있냐면 아 여기 아니고 어 잠깐만 초백질 거보니까 여기 걔도 있지않나? 자 2층으로 잠깐 올라가죠 2층으로 가는길이 어디 있는데 아 여기 나가는게 있는데 거 어디더라 저건가? 문 열리는 아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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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나가서 여기로 나가서 아유쓰 점프! 여기로 올라가면 짱짱맨님 어서오세요 고추장님 반가워요 뭐가있냐고요? 바주카포 그 토 로우 탄약이 있어요 여기 이런것도 굉장히 많고요 수류탄도 좀 얻어가고 수류탄도 좀 얻어가고 폭발질행 수류탄 화염병 수류탄 그리고 여기 사진 넘겨주려도 있죠 야아 여기 이거 이거 2천몇자 몇달러짜리 가져가고요 여기도 있죠 여기 여기 토그 하나 더 있을텐데 두개 있었는데 두개 있었는데 얘한테 사진도 갖다주면은 돈도 줘요 아 여깄다 아 여깄다 아 아니네 여기있나? 자 유품사진 돈 처널마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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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자 빠른이동으로 다시 가죠 빠른이동으로 다시 가죠 다 재상전했지 예 그니까 새로 시작할 때마다 생겨요 새로 시작할 때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생기고 플레이하는 중간에는 플레이하는 중간에는 잇자 돈 얼마 있냐 지금 2만 이거밖에 안되네 그래도 오이씨 빠른이동 여기 어디있더라 자 일단 본거지 다시 가고요 전초기지 아 여기 아닌데? 전초기지가 아니라 요새 핸더슨 요새로 야 기다려봐라 돈 벌어야돼 지금 로드포도 하나 가져온거 팔고 통조림도 팔고 아 아 돈이 이렇게 모자랄조냐 여태까지 돈이 많아가지고 토오하나 팔고요 아 됐지? 좋아 아아 소총을 이걸로 바꾸고 이거 업그레이드 다 될라나? 업그레이드가 돼야될텐데 프라이드 소총 업그레이드가 얼마냐 우와아 한참 모자랄거 같은데 그래도 ув 와아 돈 진짜 두번된다 두번 아 돈을 이렇게 지금 막 모아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야 너 내가 여기다 갖다 놓은 거 뭐 비싼 거 있냐? 없어 비싼 거 모총 갖다가 팔구요 이거 팔구요 이거 다 팔아 이거 팔아 팔아 탄톤을 일단 빼고 칼 팔고 마체테 팔고 그것도 팔고 팔아 팔아 다 어 이거 이걸 팔아야지 됐지 그것도 팔고 으으으으으으으 다 돼 있지? 쓰으으으으으으으으으 그러다 재산은 안되있었네? 아 그걸로 갖고 왔나보다 그걸 팔았나보다 자 여기를 자 레벨업하구요 있어 좀 미국에 셀비아를 못 찾았죠 저기 워글로 쓸만한거 모총 하나있죠 모총 초반에 모총 밖에 없어요 와..와자..왁키 자..왁키 자식? 왁키 자식? 왁키 자식은 뭐야 아..이것도 좋네 일단 너는 이거 얼마..돈 얼마 안해가지고 음..돈이 지금 17,000 업그레이드 한번 더 할려면 34,000 진짜 미친듯이 자 군사기지로 가기 가자 자 그 항목을 얻으면 이런 다른 놈은 자 예 일본도 비슷할거에요 아마 군사..전초기지 건강 이걸로 바꿔놓고 갖다 팔아요 아..돈이 정말 모자라다 아..돈이 정말 모자라다 아..돈이 정말 모자라다 큰 메디킹 자 통조림인데 크러스 야.. 34,000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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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엔딩 거의 다 되가요 메인캡 금방하면 금방 예 될 것 같기 때문에 전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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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총이 아니라 전기총 전기총 어디갔어 설마 지금 전기총 팡팡 이거구나 야 너 전기총의 면역이야 이 자식아 에헤헤 에헤헤 저 여기서 지금 찾아야 되는데 네 예 그 녀석이에요 그 녀석이 일반 저렇게 좀 특수한 특수준비로 나와요 그냥 그때부터 어? 몰핀이다! 아아아아 찾았어요 몰핀이다 찾았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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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로 안가도 돼요 빠른 행동으로 가면 되죠 예 꼭 죽여야죠 이쪽인데 이쪽인데 자 임시병원으로 돈을 모아야 돼 돈을 흐흐흐흠 야 돈이 10만 달러가 넘게 쓸 때도 있었어요 그때는 돈 귀한 줄 모르고 막 썼는데 이것도 사보고 저것도 사보고 팔고 막 그랬는데 아 아..이 막판에 와서 돈이 이렇게 모자랄 쪼리야 돈 돈 돈 돈 돈 아이씨 아이 돈을 야 잠깐만 너 푸백제 주면 돈 주냐? 아니 푸백제 웬만하면 안주려고 그랬는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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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준다니까 돈 얼마나 드려나 푸백제 오 오케 오케 아니 야 푸백제 지금 1700원 아 1700원이래 170달러밖에 안하는데 3만 4천까지 푸백제 아까 좀 사놓은게 있어요 한 30개인가 사놨거든요 어 뭐야 어 실비야? 어 실비야 발견했어 여기 있었어 아이고 실비야가 여기 있었네요 어 여기 숨겨져 있었네 자 퀘스트는 아이고 자 레벨업도 했네 가죠 업그레이드하러 마지막 업그레이드하러 아 아아 참 야 이게 저격총하고 네 저격성이 좋긴 좋죠 예 저격성이 좋아요 무장은 계속 좋은게 나오기 때문에 무장은 계속 좋은게 나오기 때문에 근데 저격총을 저기서 구했다는게 정말 대박이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싫어요 돌고 아 어 우린 말 안했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모든 세상을 보내주는다면 이 작은 선물을... 저에게는... 서버가 어디에 가지지 않지. 너는 그냥 하로를 걱정하지. 넌 뭐냐? 소총, 권총, 산탄총 산탄총, 작은 산탄총 돈... 그... 하는거면 시켰네 그니까 얘네들 중에서 그 표백제 파는 애가 있으면 겁나게 많이 사놔. 미친듯이 많이 사놔. 표백제를 표백제를 미친듯이 많이 사놔 다음에 여기서 쟤한테 표백제 달라고 하면 쟤한테 주는거야. 저 은행 찾게. 표백제는 마... 170달러인가? 그거밖에 아니에요. 150달러? 170달러? 아... 저 위... 위지? 어... 저기... 영화관에서 가면 되겠네요. 여기서 가도록 하죠. 아... 여기 챕터 13이에요. 아... 챕터 13 안 봐가지고 여기 일어날거지? 여기 다 일어날거 같은데? 아... 안 일어났네? 아... 물통 가야되잖아? 아... 어? 여기도 있네? 빠른이동? 잠깐만... 여기 어디야? 저기 빠른이동 있는데요? 저기로 가면 되겠는데? 물통 가야될 필요 없이? 아... 표백제 파는데요? 저게 계속 바뀔거에요. 파는게. 그래서 표백제 팔 때 많이 사놓으면 된다고. 팔 때. 핸더슨일텐데? 페리역인가? 아... 여긴거 같다. 오! 사천! 이천! 이야... 여기가 통 대박이네! 저 운이 좋았어. 내가 지금 이렇게 나온건가? 아... 아... 여긴 갈 길이 없는데 여길 어떻게 해? 파고텔. 쓰읍... 아아... 그건 여기에요 2챕터에요 여기서 그냥 있는 마을인데 포라우드 보면 그냥 있는 마을있죠? 마을 그것처럼 마을이에요 마을 마을 그니까 병원에 있어요 병원 안에 그게 걔가 여기있어요 여기 어디있냐 임시병원 있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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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정말 다른거보다도 이거 저격총 산게 크다 아이고 아이고 감싸내모 아이고 아이고 아퍼 야 너 또 먹었냐? 아 애들이 관통했나? 관통해서 여기 박했나? 아 얘들이 왜이렇게 잘 먹지? 아 여기 아 여기가 은행이구나 여기였구나 챕터 12네요 12 13이 아니라 이게 잘 안보이는구나 저게 어? 탕 반통! 아유쒸 진짜 어? 이상하다 앞에 안보이네? 어이구 어이구 아니 너는! 우와 난폭칸도 한방 아이야 야 난폭칸도 한방이야 대박대박 아 역시 승화총 정말 대박이네 이거 파워가 샷건 샷건을 한점에 집중해서 쏘는듯한? 샷건 파워를 마이크 습 승화가 짱이야 저격총이 저격총이 여기 뭐 짓는게 있는데? 아, 은행 금고위였어요 구나? 샷건은 코어까지 가야되요 샷건은 이만 맞대고 권투에서 있을정도로 가까이 갔었어야되 이게 저격총이 이게 우연히 샀어요 이게 지금 나오는게 아니 그 우연하게 샀어 패치 알아서 잘해요 뭐야 얘네 서로 서로 틀려 얘기가 얘도 버리고 간거야? 서로 틀린게 아니라? 얘도 버리고 간건가? 안 깨지네요 저건 아유 저도 모르겠는데요 그건 찾아보세요 시간을 좀 투자해요 물어보지말고 좀 인터넷에서 다 나와있어요 좀 자기가 찾아보고 시간 조금만 투자하면 다 할 수 있는걸 그게 귀찮아가지구 그게 귀찮아가지구 그게 귀찮아가지구 파나이 페리 스테이션이니라 파나이 페리 스테이션이니라 그리고 움직이지 않는다 좋은 저격초 저격초 아 화염방사 안나왔어요 화염방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 없을것같은데 화염방사는 아 아 야 아깝게 안죽어 얘들이 아깝게 안죽어요 아깝게 안죽어요 아깝게 안죽어요 후렴 그게 이거 뒤에서 누가 온것 같아? 오케 모총 보여드릴까요? 모총 모총이에요 완벽한 플라즈마 필스토리 해버렸어 모총은 처음에 시작하면 좋은데 처음에 시작하면 맹퀴 하면 그냥 좋아요 맹퀴 하다보면 좋은데 처음에 첫 챕터에 잠만요 야 지금 제가 갖고 있는거 상점에서 산거고 원래는 그냥 줘요 원래 있는거 레벨이 18짜리라 아주 데미지가 모총 두개 얻었어요 지금 게임하면서 불량배들의 충돌지점에 도달하기 불량배들의 충돌지점에 도달하기 혹시 얘네들 여기 있던 깡패들 있죠 원래 여기 캐스트 맹퀴 하다가 여기 오잖아요 여기 왔던 깡패들이 그 은행 돈 가지고 오면 같이 그 하려고 했던 걔네들 아닌가? 그런거 같은데? 여기 무기 무기 다 어디가있나? 아우 이거 그대로 있네 방한테 기관총만 오오 돈 4천 거의 5천 달러 저거 어디야? 저거 어디야? 거기 왜? 여기 뭐있나? 어 저기 뭐 누구있네? 어이 이보세요 거기 거기 앉아서 뭐해요 이봐요 아 앉아있는게 아니네 하아아아 아 여기 있었구나 볼트 액션이 아 여기 있었구나 볼트 액션이 아 여기 오면서 발견할 수 있었네 아니 아니요 아니 아니요 그니까 게임 시작할 때 뭐하냐 걔 뭐하냐 걔 Estoyética 아하 나이씨 그래그래그래 그런긴 했 sur 오오오오! 아니 넌 너무 가까우스앉았나? 에너지 에너지 그 whereas akd 오우씨 너무 가까이잖네 뭐하는거지 저기? 에너지 에너지 꽉 채우고 가자 아 저기 어떻게 가지? 오! 깜짝이야 엠아 으으으으으응 저게 어떻게 하지? 어? 여기 어떻게 하냐? 아 여기로 가는 길이구나 반통! 에이 반통 안 돼 30% 확률로 가통되는 스킬이 있어가지고 이거 가까이 가면 나도 감잔데 일어나지 마 너 힘낼게 그렇게 일어나고 너 귀찮잖아 귀찮은게 다 보이는구만 아이고 발주카 보여? 이거 살짝 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흐흐흐흐 오이 오이 네... 너 왜 안 나와 eighty. 다시 생각해,род.. 너 왜 안 나 내게 빠진 거야. 눈에 이렇게 나쁘지 거예요. ¡그게 낫길래 나를 버리지 모르겠어! 아 저분은 초록색으로 모래를 염색하셨네 뭐 폭탄 설치해놨나? 어디야? 세 명이서 털었는데 그니까 세 명이서 털기로 한거야 세 명이서 털기로 한건데 아 네 명이구나 네 명이서 털기로 한건데 네 명이서 한 명 버리고 한 명은 은행에서 버리고 한 명은 좀 다른 데서 버리고 뭐? 결합 있는건청 연약? 이렇게 연약해 이렇게 연약해 오 뭐야 이거? 진짜 뭐 뭐 있는데? 야 뭐 얻었는지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돈 얼마나 걸려나? 은행 털었으니까 몇, 몇, 몇 십만 달러가 아닌 몇 백만 달러 막 이러기지 않을까? 나 반절만 주면 한 오십만 달러만 주면은 참 하고 싶은거 다 하면서 할텐데 오십만 달러만 주면은 근데 한 번 죽으면 오만 달러 없어져 이거 그렇겠죠 결국 텄지 당연히 흠 흠 흠 잠만 여기 빠른이동 있지 않나? 그러고 보니까 흠 흠 흠 흠 흠 빨이동 있죠? 아 여기 그것도 있었는데 흠 흠 흠 흠 흠 금고도 없네 흠 금고도 있었던거 같은데 아 여기구나 빨이동 흠 흠 어어 흠 흠 일단 거기가 어디 근처에 있냐 딱 요새로 가보죠 흠 흠 흠 흠 뭐 돈 얼마나 주려나 한 오십만 달러나 저게 근데 백만 달러면 들고 오지도 못하겠다 어? 어 어 이거 좀 팔고요 옮김에 팔자 해야 배 모닝스타 슬레이서 다 팔구요 어디냐 어디냐 저기네요 저기면 어디서 가는게 좋냐 빠른이동 마땅히 갈만한 데가 없는데 그냥 여기서 출발할까 빙글빙글 돌아야되서 아 그냥 여기서 출발하자 아 밑에 내려가는게 되셨지 이씨 근데 50만 달러 그렇게 주진 않겠죠 한 한 천 한 3000달러 이렇게 주면은 너무한데 은행을 털었는데 그래도 뽀뽀 달려 달려 아 나는 근데 분노는 정말 잘 안쓰는거 같애 분노 개인 데미지 분노 개인 데미지 잠깐만 이쪽으로 어디로 갔어야 되지 이쪽으로 가는거 맞지 음 맞네요 아 아 에너지 완 utilized 깜짝이야 ult 저희에 파이어소츠면 필요없지 아우 파이어소츠면 필요없ing 어 여기 총알있는 것 같은데? 육관총탄이야 뭐야 이거 겹쳐있어 집집을 못하잖아 이게 제작만 정말 빨랐으면 완전 대박인데 오오 쟤 또있어 죽어 임마 소리좀 그만질러 어휴 야 다짜렁스 산탄종기 파워가 쎄긴 쎄 여기 일어날거냐 안 일어나네 예 소음준비 제가 쏘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 소리지르는 제게 알려면 소리만 삑삑질러대고 그는 어 갑자기 생겨 이렇게 갑자기 지금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네 자동산탄 총은 없어요 없는 거 같애요 인생지 한국 그려 한번도 못봤어요 혹시나 팔수도 있지 잇겠쩍 야 저격성조 속속이 Overall 표 Mah 포기하고 있었는데... 오오오오 안녕하세요 와우 와우 하아 안녕하세요 어어 아니 이걸 못맞춰 아유 여기 통전해드린 음식있네요 아 이거 막 통과해 이렇게 안쓰면 이렇게 안쓰면 총알을 통과해요 내가 갖고왔다 인마 너 운이 좋은거야 인마 주인공한테 부탁했으니까 내가 갖고왔지 얘도 지 혼자 먹는거 아니야 얘도 지 혼자 먹는거 아니야 여러분 야 야 얼마나 내가 왔다갔다 그러는지 알아? 에게 야 8천 얼마? 다이아몬드 기왕? 다이아몬드를 그냥 팔면 900달러 주거든요 900달러? 다이아몬드를 그냥 팔면? 이것도 반복 퀘스트 같은데 1700달러 주네요 됐어 됐어 그만 주죠 뭐야 탄약 하나만 만들어갖고 가죠 저거 저거 어디갔나 했네 좋아요 음 오 잠만 오 저거 어디갔나 했네 네 이거요? 흐흫 산탄총은 살짝 못만들었어요 나도 그렇게 느끼긴 해 어 이제 네 메인클 가는수 밖에 없죠 메인클 가죠 뭐가 이렇게 많아? 뭘 집어가는거야 이거 이거 수작업으로 만들 수 있어요 도합만이 쓰는 뭘 뭘 집는거지? 아 요품사진 쓰레기통에 엔진부품있고 여기는 냉장고에 자석있고 쓰.. 엔진부품있고 쓰레기통에도 엔진부품있고 배털입고 쓰.. 적응불가여 산탄총 적응불가여 산탄총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이거 재밌다 적응불가여 산탄총 멍 원 jangan 지루한 스태프 스태프가 지루하대요 어떻게 하면 스태프가 지루하지? 야 어떻게 하면 스태프 밟지? 그래? 좀비 대기실에서 좀비들한테 한번 비워 봐 아이고 야 야 이씨 뒤에서 소리가 나요 지금 아 이게 그 오늘따라 이렇게 잘 안맞는건지 모르겠어 어린 대박이었네 어 다이안도가 있네 감염된 저장소 저장소 한번 들어가볼까 여기 살짝만 들어가보자 한번 저장소 뭘 뭘 저장하는 곳일까 저거 다이아몬드 알고보니 공업용 다이아몬드 뭐 이런거 아니야? 여기 뭐하는데지? 쟤네 또 벽치고 댄스친다 어? 여기 못맞춰 아 자꾸 여기에맞아 맞아 아 나이씨 아 자꾸 여기에맞아 이게 야 이 사이에 이게 흔들림이 되게 심해요 아이 그만 좀 흔들려봐 그래서 내가 조절을 최대한 빨리 짧게 하는거야 아 아 수리요? 수리하는거 없어요 어 뭐..뭐냐? 아 아 아 아 아 아 소리가 겁나게 무섭네 아 아 아 아 아 이상하게 그 어엉 아하하하하하 다섯바디 쟤네네 머리사이로 바로 앞에서 뿅뿅 바로 앞에서 못맞추는 쾌감이야 뭐야 못맞추는 쾌감.. 아이 아하하하하하 이거 누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거야 무조건 자꾸 오는거같은건가? 잡았나? 아하하하하하 여기가 지금 내가 왔던데죠? 저기가 왜이냐? 그럴줄알았어 오오 비켜와 쾌 그런거하지 않으면 오오 깜짝이야 아우 뭐 누구야 너야 진짜 뭔 좀비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지? 여기 나왔던데 아니야 반대편은 어떻게 가는거야? 일로 가는건가? 아닌데? 가는길이 없는데? 아 여기있네? 아야야야 이걸 내줘서 버려 오래간만에 전기탑 한번 써볼까요? 에리나 얘 죽을라나? 어? 어 전기탑은 그게 아니 데미지 이거 겁나게 낮은데? 이거 저 데미지 700밖에 안되는데 그게 상관이 없나보네 전기탑은? 그냥 잘려죽네? 말팡님 어서오세요 퐁 말팡님 어서오세요 아 도대상 갈데가 없어요 내가 지금 이 문 열고 들어온건데 여기있나? 아 여기는 지금 그렇게 이쪽으로 가는거고 가..갈데가 없는데? 뭐야 이거 쯧 가족은요 저거 레벨이 필요없는거 같은데 전기탑은 저거 레벨에 상관없이 저 재장전화 한번 다 해주구요 피제에이씨님 어서오세요 부금님 반갑습니다 부금님 오래간만에 뵙며 흠 자 이제 가자 자 무슨 차이냐구요? 저격총 차이? 저격총차이 저격총 사이 사이 사이정도면 되나? 저격총, 모총, 작살총 작살총 이거 맞으면 날아가요 이렇게 작살총은 그거 쎄기때문에 날아가요 그냥 이렇게 쓰면 날아가요 무콜 우리 미친 mais 뭐 이렇게.. 전기총.. 전기 풍미 총 탄약은 다시 주워서 쓸거있어 재활용이 가능하거든요 작살총하고 핸드폰? 가지만 귀찮죠 당연하죠 에너지 좀 먹고 에너지 하나 더 먹고 어 여깄네 뭔지 모르지만 오 참 돌격준비다 아이고 돌격준비야 널 위해 준비했어 이번엔 좀 잘 조준을 해보죠 아니 야 바주카를 맞고 안죽는 놈이 어딨어 아니 야 니가 아무리 돌격조 오 오 오천 오천 달러 하나 주네 아 그래그래 바주카 맞아도 안죽으라고 하구나 돈이 많으니까 얘가 돈으로 방어를 했구나 여긴데 아 요 안에 들어가야되는구나 이 안에 들어가려면 아이고 자 네코미 코토님 어서오세요 뭐 없는데 뭐 없는데 전기총 전기총도 좋아요 이거 쓸만해요 아까 안맞아서 그렇지 맞으면 한방이에요 이렇게 지지직하다가 죽어요 시간이 좀 오래걸리긴하지만 시누리 모습 없어요 여긴가 어 오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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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료 연료 용기 불도저에다가 연료를 넣어서 저거 폭발시키는건 아니겠지 흠 불도저를 밀고 들어가는게 아닌가 많아요? 두개 더 이게 네명이서 하면 한 번에 그냥 가뜨려다 두면 되지 하나씩 하는거 많아요? 많아 좋아해요 저는 싫어하는게 별로 없습니다 예 욕하는거 욕 욕하거나 예절 버릇없는거는 뭐 누구나 싫어하는거니까 그건 빼놓고라도 싫어하는게 별로 없어요 버릇없는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죠 설마 아 정말 특혜서 나는 버릇없는게 정말 좋아 나는 욕하는게 정말 좋아 아 욕을 듣고 욕하는게 정말 좋아하시는분이 있나 아 아 이렇게 야 힘없이 막고 쓰러지냐 아, 이거 터, 터뜨리는 거래. 어허, 라이터. 이야, 이거 뭐, 뭔 영화짜로 한 거지? 왜 영화 이런 거 많잖아요. 브라디 헬! 브라디 헬! 어허, 엘리 겁나게 왔네. 에쯔. 왜 이렇게 오시나? 에쯔. 없죠, 이제? 재장전 다 해줘고요. 저기를 어떻게 가야 되나? 아, 여기 한 번 가보자. 니 개집. 아구 머님 어서오세요. 우리 아구 머님. 자. 옆에 있다. 아하! 잘 피하고요. 어? 어어어! 죽어, 죽어, 다. 아, 나 진짜. 뭐야아! 아하! 아하하. 아하. 이게. 재장. 재장. 재장선 시간 좀 빠르면은. 손을 정말 잘 쓸텐데. 이게. 게다가 되게 잘 흔들려요. 이게. 엄청 잘 흔들려. 그냥 진맘대로 휙휙 그래요. 니 개집. 이게. 여기에 지금. 그게. 돼 있었거든요. 다른 방법을. 그, 찾는 뭐. 여기에. 돼 있었으니까. 여기로 연결될 거. 될 거 같은데? 이건. 이것들룰지. 내가 나 죽여. 아하. 일부러. 와. 예. 이쁬. 아하. 아하. 칼 던지는거 보면은 칼한데맞으면 피가 거의 빨간색돼요 한 한칸 한두칸 남아 이게 뭐있나? 배가 없는거같은데? 브랜드샴페인도 전작에서는 굉장히 좋았죠 다이아몬드로 바꿔줘서 이거 다이아몬드가 싸 아 비쌌어 근데 이 다이아몬드가 개떡이야 900얼마밖에 아니야 통조림 음식하고 똑같애 다이아몬드가 같이가 앗 그럼요 있죠 난 그거 되게 여러번 말했는데 내가 왜 검은내로인지 다시한번 말해드릴까요? 저는 검은내로가 고양이를 생각하는게 아니라 오오 전기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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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총은 마비시키는데 좋아요 아유 이거 진짜 오오 안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우 진짜 아우씨 아우씨 원래는 그 고양이 그게 아니라 비누가 여기있냐 뭐야 검은 아 그거 아시나요 워해머 산만? 그거 아시나 워해머산만 그 게임 그 게임 게시판이나 그런거 가보면 예 네크론 로드라는 종족이 있는데 네크론 로드를 뭐라고 그러는 지 알거에요 예 4dm4로 알죠? 오오오오오오옹 오오오오오오 에너지 에너지 그래서 네크론 로드를 네로라 부르거든요 근데 제가 그 게임할 때 제 캐릭터명이 그러니까 제 캐릭터라고 하긴 뭐하고 계정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캐릭터명이 검은 검정색을 도배한 네크론 로드였어요 그니까 그 영웅 그걸 뭐라고 하지? 색깔 정할 수 있는 걸? 커스터마이징? 어 커스터마이징 캐릭터 영웅을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었는데 색깔을 그 완전 검정색으로 다 확인해놓고 이름을 검 네크론 로드로 해서 그걸 줄여가지고 검은 네로예요 검은 네크론 로드를 줄여서 검은 네로예요 네 근데 원래는 그렇게 지었는데 그러니까 그 워머 쪽으로 가면은 검은 네로라고 하면은 고양이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검정 그러니까 네크론 로드를 생각을 해요 네크론 로드를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고양이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고양이 고양이 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고양이 하자 해서 고양이가 된 거예요 그 게임이요 예 되게 재밌겠어요 엄청 재밌겠어요 엄청 재밌겠어요 저한테는 좀 신선한 충격이였어요 저한테는 좀 신선한 충격이였어요 갈 데가 없죠 여기 뭐 지금 표시가 있는데 여기 뭐 하는 건가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어? 뭐지? 누가 우리를 분석하고 아 그 여자 집인가보다 아 그거 원래 계획된 거였구나 계획된 거였구나 계획된 거였구나 아니 이 섬에 맨 처음에 떨어졌을 때 우리를 도와준다고 한 여자가 있었거든요 뭐 우리가 먼저 그 그건 줄 알고 아 아 야 여기서 여기가 개 집인가 보구나 그러니까 저쪽 제거 저기가 어 일단 어 없어요 가자 총알 좀 만들자 됐다 됐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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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왜 떨어뜨려? 어? 왜 왜 왜 갑자기 막 바뀌었지? 왜 그런 거지? 어딜가 이곳에 있는 곳에 있는 곳에 있네 어디에 있는 곳에 있어야 할지 어 뭐야 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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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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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총알 없나 여기? 총알 잘 나오더만 근데 더 총알이 없어 아 여기 다 생겼어 다시 머리 초록색으로 염색이 있어 어 뭐야 뭐야 어 뭐야 뭐야 아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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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결함있는 단바스총? 에너지 좀 먹고요 저 결함있는 단바스총 왜준냐면 죽었.. 주웠다가 버리면 총알 늘어나는거지 아니구나 한발밖에 없네 아 얜 누구야 아 아 얘는 오케 오오 지금 뒤에서 오는거 알고서 알고 있었는데 뒤로 지금 못돌아봐가지고 여러분들은 그 재장전하는 속도를 잘 보셔야됩니다 약점이요? 아니요 뒤에요 등탁제에요 등탁제 자 재장전하는 속도를 잘 보셔야됩니다 재장전하는 속도를 잘 보셔야됩니다 손이 안보여 자 여기 애들 보는데 어? 에너지 먹고요 아 아 총알안주나 진짜? 저 어떻게 넘어가지? 갈대가 없는데? 여기? 아 아 여기 이렇게? 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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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이러면 이러면 아 여기 맞네 여기 맞네요 저기로 못오는 데니까 여기 맞네 아 드디어 들어갔다 여기 맞지? 어 어 맞아요 맞아요 자동소총 이거 갖다가 버려요 총알아 먹기위해서 어 어어 어어 쟈 어어 야 너 쏘옥 저기있다 너 죽었어 죽었나 왜 안죽냐 꽝 야 이거 뭐야 왜 안통해 이거 왜 안통해 이거 왜 안통해 이거 왜 안통해 왜 안통해 왜 안통해 데미지 1이 들어가는데 와 아 데미지가 1이 들어가 아 미치겠네 저거 됐다 됐다 들어간다 죽었대 죽었네 죽었어 오케이 이쪽으로 가는건 저쪽으로 가는건 모르겠는데 막아놨으니까 여긴거 같기도 하다 빠른 무거운 리볼버 아 이거 아닌데 뭐 이상한거거든 총알이 부족해 흠 야 여기 완전 방역처리를 했네 건물들을 다 흠 야 여기서 꼭꼭 잘 숨었구나 흠 흠 아 일렁 흠 흠 과연? 안 터졌어요! 한방에 안 죽었어요! 아 저거 또 온다! 잠만.. 너! 너 인마 너 지뢰야 지뢰맛 좀 봐봐 폭발 지뢰 오케! 우와! 아 이런 무식한 놈 야 지뢰를 두개나 벌봤는데도 안죽어 지금 철갑 좀비 있는거 같은데? 아 철갑 좁니다 우와 우와 이 자식 진짜 피통이 아 나 진짜 야 크리 터져라 크리! 이거 산탈종 크리 두방이면 끝났는데 이 자식 오케 한 번 터졌어요 총알을 그냥 가지고 그냥 어어씌 어어어 두번 터졌어 어어어 됐다 장전속도요 내가 괜히 총 캐릭이 아니에요 괜히 총 캐릭이 아니에요 총알이 있어야 총알을 지금 거의 못 얻어가지고 총알 얻어야 되는데 쉐보레님 어서오세요 흔들림에 맞춰서 맞추는 거야 이게 흔들리는게 엄청 왔다갔다 그러니까 근데 흔들리는게 일정해요 다행히 랜덤으로 움직이는게 아니라 일정해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흔들림 아휴 오 야야야야야야 주먹으로 싸울려고 그래 같이 아 지금 총알도 별로 없구만 요롱롱롱롱 어서오세요 총알려나 총알 아 진짜 총알 없냐 아아 총알이예요 다 샀냐 아아아아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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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좀 쪼끔 살거같네 총알게 총알 총 캐릭의 단점이 이거야 유지 화력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짧아 총알 개수때문 어 난폭한 좀비야 일로와봐 우리 오래간만에 전기톡 가자 너 너정도는 내가 썰맛이 나지 이건 무적이에요 전기톡이 1대 이상 되잖아 그쵸? 2대 이상 1대 이상 3대 이상 1대 이상 1대 이상 2대 이상 2대 이상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건 모르겠네 아 얘가 의무면 의무 그걸로 여기 왔었나보네 보니까 의무시설이 있는거 보니까 의무시설이 아 근데 어디로 가는거야 길이 어디야 어 어 3대 이상 3대 이상 3대 이상 어 찾았다 아 찾았다 레벨업했다 근데 레벨업 뭐 찍을것도 없어 뭘 찍지 이게 루트블렛 뭐 점프 이거 왜 퀵클릭게러 아 빨리 일어난다고 볼 필요없는데 뭐 찍지 이제 이건 뭐야 인스탠드 리바이브 찬스 아 살아남용이라고 다시 렌즈리 리 리 콰 에이어드 아 렌즈 리콰 이거 찍자 찍을게 없어요 전기톱이요 전기톱이요? 아 안에 가도 있겠지 뭐 설마 수리하는데 없겠어 있네요 어우 총이 왜이렇게 많냐 총알이 이렇게 많이 주는거 보면 예 불안해요 여기 지금 안열리지 뭔갈 많이 주면 불안해 뭔갈 많이 주면 불안해 뭔갈 많이 주면 불안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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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여기서는 저격성 쓰기가 너무 힘들돼 격이 없어서 쓰기가 힘드네요 좁아가지고 아유 아파 아유 아유 자 어 수리좀 하고 뭔 수리하냐면 어 전기투 딴건 수리할 필요없고 야 되게 많이 좀 소총타냐고 뭐 thou 여기는 막 총 난사하고도 않아도 되겟는데 션 recognition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깜짝이야 X6 소음총이요? 소음총도 못받는데 어후 저 뒤에 있는거 잘못적으로 끝나겠다 오오오! 야 이씨 총알! 야! 도도한 인형님 어서오세요. 오랫만해보이네요 인형민도. 잘 지내셨나요? 나그네님 어서오세요. 중량격판덕계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허허허허허허허 오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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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ㅆㅎ 죽어 인간 다 왔어요 다왔어요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잠깐 너희들을 위해 준비했어 내가 짠 어? 저 뭔데 왜 안됨지? 아 너구나 같은 생각했군요 저랑 한 발남 왔어요 이제 예예 요술봉 한 발남 왔습니다 요술봉이라니까 이상한데? 아 뭐야 이거 왜 지웠어 이런거 아 뭐야 이거 필요도 없는거 어 뭐야 이거 어? 어? 야 안돼! 아 왜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의 쾱 끝 아이 뭐 이런 버빙에 걸렸어 아 아 야! 조신점이 없어졌어! 야! 뭐야 이거! 잠깐..잠깐 재적 한 번 하죠? 히힛 아 뭐야 이거 잠시만요